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9평 대비 화학학습법에 대한 캐스트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9평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9평은 수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평 때도 그렇고 9평 때도 그렇고 자 이 수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꼭 주입을 시키는데 6평 9평을 좀 못 치렀다.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좌절하고요. 절망감에 빠져서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9평이 이제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런 아 젠장 빡 이러면서 훌훌 털고 수능 준비 하셔야 합니다. 자 수능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 잘 하겠지만 쭉 가다가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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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뒷심이 부족한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 털고 쫙 달려 나가셔야 합니다. 되셨죠? 힘 꼭 내주시고요. 9평보단 아니요 무조건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수능이 중요한데 9평 이후 수능까지 시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9평 이후 뒤집을 수 있는 시간. 내 등급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사실 쌤이 탐구 영역, 화학 강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맞습니다. 국어나 소학은 4등급이 1등급으로 성적이 이제 막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케이스는 잘 기대할 수는 없는데 탐구 영역은 전략을 정말 잘 짜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쌤 저는요 6등급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잘 전략을 짜서 2등급까지는 바로 올릴 수 있죠. 사실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게 좀 어려운데 네 아무튼 잘 전략을 잘 짜서 내 등급에 맞는 학습을 하신다면 시간을 뒤집을 수,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 사례 많이 보셨죠? 6평 치고 내가 이거 1등급 안 나올 것 같아서 선택 과목을 바꿔요. 그리고 그 바꾼 선택 과목으로 수능을 내쳐요. 그래서 1등급이 나왔대요. 그렇대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과학탐구를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탐에 대한 학습 방법이 있는데 쌤이 2등급이 학습해야 되는 그 방법 뭐 3등급이 2등급이 되기 위한 학습 방법 이거는 추후에 좀 자세하게 퀘스트에서 좀 우리 학생들에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 말고 1등급부터 마지막 2등급까지 모든 학생들이 해당되는 게 시간 배분 연습입니다. 자 시간 배분 연습 이 전에 또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나의 바이오리듬입니다.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보통 수능을 치를 때 국어 먼저 하고 수학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나머지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오전에 과학공부를 할 수도 있고 오후에 수학공부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학교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가장 첫 공부는 국어로 하고 그리고 수학으로 하고 밥 먹고 내가 졸리지 않게 과학공부를 하는 그런 연습 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N수생은 매일매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리듬을 맞춘 후에 네 시간 배분을 해야죠. 보통 30분 이내로 시험을 친다라고 한다면 자 2분 접어! 네! 자 OMR 마킹할 시간을 2분 접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28분 이내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한두 번 봤던 그런 모의고사를 치를 때는 예를 들어 뭐 2020년도 3월 모의고사를 좀 쳐볼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28분 이내로 1에서 20번까지 모두 풀어서 맞춰야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왜? 교육청 모의고사는 한 번쯤은 다 봤을 거니까요. 못 보셨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교육청 모의고사로 연습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좀 난이도가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네 메가스터디에서도 나오는 다양한 모의고사가 있죠. 이런 것들을 1에서 18번까지 나는 무조건 내가 푼 건 다 맞춘다. 그러니까 정확도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28분 이내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쌤 19번 양적관계 20번 양적관계는요? 라고 쌤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1에서 18번까지 다 맞추는 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도 이제 스텝이 있는데 1사 단어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연습하셔야지 1에서 18번까지 중에서 1번, 2번 틀리고 19번, 20번 맞추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무조건 1에서 18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맞추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시간 배분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습이 좀 많이 되셨으면 모든 문제를 네 뭐 교육청 문제가 뜨든 사설 문제가 뜨든 네 18번 이내로 자 28분에서 20분 이내로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모자라서 선생님 저는 1에서 18번까지 한 24분 밖에 안 걸려요. 아 24분 이나 걸려요. 내가 주어진 남은 19번, 20번을 풀어야 되는 시간은 뭐 6분밖에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약간 이제 수학을 이제 푸는 산수를 계산하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각각의 이제 학생들이 좀 잘 전략적으로 나의 수준에 맞게 시간 배분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우리 학생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무조건 내가 푼 문제는 실수 없이 무조건 다 맞춘다 였습니다. 무조건 정확도를 높이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되셨죠?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구평을 잘 준비해서 잘 치르시고요. 이걸 자 시험을 치자마자 좌절하지 말고 내가 친 결과들 그 과정들을 잘 분석해서 수능에서 좋은 결실을 좀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부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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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탁사